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저기 다들 아시다시피 옆에 누가 있는지 알겠죠? 예 승냥이 승냥이 오랜만에 이렇게 또 승냥이랑 이제 승냥이는 저기 그러니까 저거에요 그 팝콘에서 원래는 이제 네가 아프리카에 정지 언제 당했니? 작년 한 초? 작년 초? 너는 왜 정지 당했니? 저는 이제 거기서 자살하고 싶다고 자살하고 싶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갑자기 영정 됐어요 그 썰 한번 풀어봐 저 뭐야 팝콘에서 왜 정지를 당했었는지 억울한 부분이 있어요 처음부터 얘기를 해줘 처음부터 팝콘에서 영정을 당한 거는 제가 굉장히 억울한 게 그날 방송을 하는데 느닷없이 채팅창에 여개스트로 오겠대요 자기가 여개스트로 bj인데 여개스트로 오겠다 해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같이 방송을 했는데 이제 솔직히 말하다가 팝콘은 좀 벗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팬방이라 그래요 돈 만원 내고 삼만원 내고 이러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회원제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부모님이 계신데 근데 부모님 있는 데서는 막 벗고 이런 방송을 못하잖아요 키스하고 그런 거는 그래가지고 모텔로 갔습니다 구로동에 있는 모텔로 가서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이 새끼는 너무 설명을 안해준다 뭐냐면은 팝콘티비라는 곳은 제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완전 성인 방송이에요 완전 성인 방송이고 거기서 이제 여자 게스트를 불러요 남자 bj들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bj라고 불러요 근데 pj? pj는 포르노샤키고 pj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자기들끼리 장난으로 이제 은어로 부르는 그런 적인데 이제 아무튼 뭐 거기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여자 게스트를 구해서 방송을 하는데 집에서 지금도 구로동 집에서 어머니도 계시고 하는데 거기서 솔직히 같이 이제 여자랑 뭐 좀 뭐 가슴 만지고 뭐 이런 네 그런 가슴만 만지냐 그냥 키스하고 키스는 기본이고 다 말해도 되나요? 좀 우회적으로 말해도 되나요? 얘기해도 되지 키스도 하고 가슴도 만지고 뭐 여기서 뭐 민감한 부위도 한번 핥아주고 그리고 또 제 소중이도 한번 한 번씩 이렇게 얼음 만져주고 화면을 위로하고 대신 화면을 위로하고 제 표정만 보이게 하고 제가 막 그 대리 대리 만족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여자애가 만져주고 핥아주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그 정지를 당했던 게 이제 그런 방송이 가능해요 19세를 걸어놨고 거기는 워낙 이제 세게 가는 곳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얘기했듯이 여자 뭐 가슴도 빨고 가슴도 만지고 아 왜 이렇게 웃어 창피해서 그래 그 뭐 저 건포도도 좀 빨아주고 뭐 그런 방송을 하나봐요 이제 그런 걸 이제 유료 아이템을 받고 하는 거야? 그렇죠 유료 아이템으로 보통 얼마를 주면 그렇게 하나? 그냥 뭐 미션판을 걸어놔요 팝콘TV는 보통 맞는 방송이 있어요 맞빵이라고 그러고 맞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뭐 100개를 쏴준다 그럼 뭐 망치 같은 거 아니면 냄비 같은 걸로 대가리를 때려요 숟가락 숟가락 이런 걸로 얼마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터지는 액수 팝콘 100개면은 6,000원 정도 100 네 팝콘 100개 100개가 이제 아프리카TV에 별포스 100개와 같은 그렇죠 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만원 이제 6,000원이라고 얘기한 거는 수수료를 떼고 떼고 그러니까 만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은 팝콘 100개를 받고 맛빵 맛빵 맛빵은 이제 좀 이제 아무래도 어 좀 뭐랄까 인간의 존엄성을 아예 무시하는 그런 승냐가 당당하당 당당당 한 번에 져 이렇게 터진다 이렇게 터진다 그러면 숟가락을 자연스럽게 들어요 옆에 있는 사람 자연스럽게 들어서 숟가락을 들어서 들어서 진짜 사정없이 흐리는 거죠 대가리죠 근데 만약에 또 약했다 그럼 노인정 있다 노인정 노인정 너무 약하다 그러면 이 악물고 빡 때려요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렵게 살았어요 어렵게 살았는데 뭐 제가 승냥이랑 지금 저 저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이번에 한 세 번째 보는 건데 네 두 번째 봤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봤는데 뭐 같이 밥 먹고 그때 뭐 고기 먹고 그러고 이제 음 같이 ATM기 네 ATM기 거기서 이제 승냥이 돈 뽑는 걸 내가 봤는데 돈 많이 벌었어요 진짜 아닙니다 돈 많이 벌었고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 해도 되잖아 사실 많이 벌었습니다 솔직히 진짜 많이 벌었고 예전에 알바하고 이럴 때보다는 굉장히 그래도 성공을 했어요 맛빵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이제 맛빵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이제 법빵 법빵 커플 법빵 남자가 게스트를 초대한다 여자가 혼자 벗는다 그렇게 법빵이 있고 또 그렇게 있는데 주로 이제 법빵이 대세를 이루고 있죠 법빵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은 이제 백개 팬방이란 게 있어요 팬방 아세요 팬방? 팬방 뭐냐면은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잖아요 뭐 돈 한 푼 안 내고 그냥 비록이도 안 내고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방은 만원을 쏴야 돼 쏘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그 방에 비범방처럼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퍼포먼스들을 하는 거죠 원하는 거를 그러면 거기 이제 만원이라는 돈을 놓고 봤을 때 네 그 만원을 내는 사람들이 방에 모든 인원이라면은 어 지금 1425명 이제 방송 켠지 얼마 안됐지만은 1400명이면은 1400만원이란 얘기네 1400만원 만약에 방에 1000명이 들어왔다 1000만원 만약에 300개 방이다 300개 방이면은 300만원 그때요 입장료 입장료가 있어서 뭐 한 명당 예를 들어 3만원 그러면 거기 300명 들어왔다 339 900만원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익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거기는 굉장히 굉장히 이제 여러분도 요즘 하시는 말씀들이 좀 뭐 잔악괴 잔악괴 자본주의가 나온 괴물의 약자가 잔악괴라 그러거든 네 거기는 이제 잔악괴들만 모인 나 솔직하게 이 친구가 나한테 방송에 내가 정지당했을 때 팝콘 한번 해볼 생각 없냐고 계속 나한테 얘기를 몇 번 했었어요 네 제가 많이 권유를 했습니다 권유를 했는데 내가 하기 싫었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거기 가서 내가 하고 있는 사람들을 분위기를 봤거든요 너무 어두워 어둡고 침침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남자들은 교도서를 한번 갔다 왔거나 까놓고 얘기해서 수염이 있거나 교도서 갔다 왔거나 그리고 문신이 있거나 문신이 있거나 네 어 그런 좀 좀 사회에 뭐라 그럴까 아주 좀 그 어두운 그런 분들만 많이 방송을 하고 계셨고 여자들은 솔직하게 내가 까놓고 얘기하자면은 얼굴 성형해갖고 그냥 막 싹 그냥 쌍팡 네 성형 그 성계들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뭐 가슴 까고 말이죠 뭐 어 거기서 별걸 다 하더라구요 보니까 그래서 아 여기서는 하기가 좀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일단 아 그래 뭐 뭐 내가 야 나 죽어도 팝콘 안해 야 근데 너 뭐 열심히 하고 난 또 나중에 알아서 내가 할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저는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네 이 친구는 이제 계속 그 팝콘에서 하다가 음 정지 기간이 얼마나 됐니 정지 몇 월 달이었니 정지 10월달에 당했습니다 10월달에 당하고 그리고 12월달에 풀렸습니다 12월달에 두 달 동안 놀다가 이제 이번에 방송이 풀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 우리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 정지 당한 이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저 수위가 엄청나게 높은 곳인데 수위가 진짜 별 짓거리를 다 해도 되더라구요 막 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지를 당한 이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텐데 집이 저기 아파트 구로동 아파트에 있잖아요 구로동 아파트 아파트에서 이제 부모님이 계신 곳에서 같이 이렇게 여자 데려 놓고 방송을 하는데 거기서 막 키스하고 그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뭐 예를 들어서 안방에서 TV 보고 있는데 거기서 쪽쪽쪽 소리나고 막 근데 뭐 P2P 사이트 본 분들도 있겠지만 응 집에서 했어요 솔직히 그 전까지는 집에서 하셨어요 집에서 하셨어요 집에서 부모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네가 저기를 했다는 거야 네 했습니다 하고 하다가 막 경찰도 오고 이랬어요 응 막 신고해가지고 경찰도 오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이거는 좀 불효 같다 더 이상 하면 안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모텔로 갔습니다 모텔로 가서 거기서 이제 팬방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이제 여성분과 이렇게 스킨십을 안 하고 여성분 혼자 퍼포먼스를 여성분 혼자 벗고 하는 퍼포먼스를 하게 하고 저는 화장실에 있었어요 응 그러니까 여성분 혼자 하라고 하고 저는 그때 좀 저기 해가지고 화장실에 있었는데 여성분이 이거 말해도 되나요 얘기해 뭐 어때 네 유튜브야 괜찮아 무린증을 하겠다 무린증이 뭐야 미친놈아 무린증이 뭐야 무린증이 뭐야 그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만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자위방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화장실에 가고 본인이 그렇게 퍼포먼스를 하겠다 해가지고 아까 자기가 스스로 여자가 스스로 퍼포먼스를 하고 저는 좀 따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미친년 아니야 저는 화장실에 가있었고 야 애들아 근데 좀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좀 이해가 가냐 애들아 여자가 먼저 어 저기 아 왜냐면은 그분도 BJ였어요 아 그래 그분도 이제 벗는 방송하는 BJ였어서 자기가 이제 자기 방송에서 하던 식으로 야 왔구나 하구나 네 그래서 퍼포먼스를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저는 화장실에 숨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욕조에서 걸터 앉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음 소리가 들리죠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고음역대의 소리가 계속 들리다가 갑자기 소프라노의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이제 딱 다 했대요 뭐 그리고 굉장히 사방에 이제 뭐 뭔가 자녀분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방에 뭐가 있었다고? 뭐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아니 얼마나 잘하길래 뭐 튀겨서 막 벽에 묻는단 말입니까? 좀 약간 MSG 친거지? 아니 진짜 MSG 아니에요 에이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야 여자가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서 여자가 자위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분비물이 나온다고 치면은 그게 이제 벽에 사방가인데 벽에 튀기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분수쇼를 한 거야 분수쇼라고 모니터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모니터나 마이크 책상 이런데 근데 치킨 먹고 있었는데 치킨에도 막 그래가지고 아 누구야? 그분 지금 아니 말하면 안돼요 왜왜왜 저는 좀 아 저는 좀 그게 상차라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어쨌건 넌 풀렸잖아 넌 풀리고 개는 정지당한 상태잖아 아니 근데 좀 그분이 좀 안 좋은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걸 굳이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여성분이 갑자기 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갑자기 끝났는데 나는 좋은데 아유 정말 고생했는데 미안한 표정으로 이렇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 네가 화장실을 갔다 오고 나왔는데 끝나고 나와서 잘하고 있어요? 네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끝났어요 이러니까 갑자기 채팅 장애 야 야 승냥이 승냥이 X됐다 승냥이 X됐다 X됐다 이러는 거예요 승냥아 오랜만이요 보통 이렇게 화면을 얼굴이랑 가슴 정도는 보여줘도 돼요 이렇게 그렇지 근데 여기 밑에가 보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털도 보이면 안 돼요 근데 그렇지 성기 노출은 안 된다 거기가 이제 팝콘의 그 저기 운영 원칙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 왜 이어폰 벗었어? 이게 안 끼는 게 나아? 하다가 하다가 퍼포먼스 좀 자세를 따라해도 될까요? 자세를? 자세를? 보기 싫으시니까 아니 괜찮아 괜찮아 보기가 좀 저기 할 것 같아서 제가 막 벌리고 이러면 아니 괜찮아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상체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퍼포먼스 대충 할게요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하하하 이렇게 하다가 이제 쇼파였는데 갑자기 하다가 덜컹하다는 이렇게 뒤로 약간 가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뒤로 간 거네? 이 정도 자기가 아니니? 모르겠어요 저도 그거를 그래서 갔어요 간 다음에 다시 바로 갔어요 자기가 놀랬는지 다 보여 버렸잖아요 근데 그 여성분은 나한테 너무 미안하고 좀 겁나고 이러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보였어요 저는 안 보이지 않았어요 막 이러고 태생창은 막 보였다고 난리가 났고 그래가지고 와 그날 거기서 모텔에서 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 저는 그냥 집에 가겠습니다 하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갔는데 다음날 오전방송을 켰어요 근데 운영자님이 직접 돌아와서 해당 bj는 음모노출로 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이 꺼져 버리더라고요 굉장히 억울하죠 저는 그게 10월달이었구나 저는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다 팍포를 시작한 지 시작은 언제 시작했죠? 시작은 이제 12월 8일 작년 12월 8일 야 그럼 나 오래했구나 네 오래했어요 그럼 10개월을 이제 계속 이제 이렇게 맞방이라든지 법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막 진행하면서 그렇죠 이따가 이제 저 10월달 10개월째에 정지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서 이제 2개월만에 풀리게 된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부터 음모가 아니라 아예 그냥 저기 저 저 아예 그냥 성기가 아예 노출된거 아닙니까? 아니 음모 음모만 야 음모만 그런거 좀 너무 심했다 거기도 이제 원래 수위가 좀 되게 높았는데 좀 많이 요즘은 방통이나 이런거 때문에 좀 많이 저도 요즘 클린하게 하고 있어요 요즘은 좀 맛방 위주로 맛방 어제는 무슨 방송을 했냐면은 귤을 한 20개를 갖다놓고 어 귤로 대가리로 귤을 깨는거 하하하하 네 차력쇼 그리고 완전히 그 과학적인 과학 아니면은 뭐 음란 이런 쪽으로만 이렇게 방송을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팝콘에서 한 10개월간 이렇게 저 방송을 하다가 이게 좀 정지를 당하고 그 의도치 않은 자객에 의해서 아 음모노출에 의해서 음 그랬는데 아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 이 새끼 아 그래도 그 썰도 있어요 얘 대가리 이게 맞방을 했대요 이게 숟가락으로 대가리 맞는 만원 터지면 뭐 했냐면은 숟가락 맞기 다양해요 굉장히 그래서 젓가락 나무젓가락으로 휘게 나무젓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빵 맞기 새총 맞기 대가리 맞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원 떨어지면 몇대만 만원에 한 대 만원에 한 대 만원에 한 대 맞방을 해가지고 전에 대가리에 호기 헬보이처럼 여기까지 호기 아니 물이 병원 가보니까 피가 찼다고 피가 이만큼 누구니까 들어가요 이 새끼가 어저께 아침에 왔거든 아침에 왔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만나서 밥을 먹고 왔대 야 그래? 시바야 나 오면 너랑 같이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야 그러면 형 라면 끓여먹게 너도 좀 기다려 그래가지고 어제 라면 2개를 끓여먹고 거기서 얘기 좀 하다가 그러고 이제 야 피곤하지 우리 좀 자자 일단 자고 내일 형 방송하기나 같이 하고 그러고 우리 그냥 술이나 한잔하자 그리고 방송 끝나고 이제 술 한잔하러 갈거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우리가 막 얘기를 몇마디 나눴어요 팝콘 실세없이 떠들더라고 이 새끼 지가 성공한거를 아니 나 진짜로 방송이라서 하는게 아니라 지가 성공한거를 어떻게든지 뭐 좀 보여주고 싶은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끼가 막 팝콘 얘기를 막 존나 하는거야 솔직히 나 귀에 들리지도 않아 응 그래 진짜 하면서 얘기를 좀 들어줬어 그랬더니 맞방을 하다가 병원에 한번 실려간 적이 있대요 숟가락으로 대가리를 때리는데 이게 혹이 생기잖아요 근데 혹을 계속 때리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피가 차요 혈관이 탁 터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피가 찬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는데 손가락 누르면 누르면 이마가 들어간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그리고 병원을 한번 갔다 왔다고 하더라구요 피 빼고 그랬죠 재방송에서 하는거는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크게 저긴 없을겁니다 오늘 필리핀 외노자가 와줬기 때문에 10만원 한방에 딱 싸줬기 때문에 그랬던거고 최대의 가장 많이 받은 후원은 얼마에요 한방에? 한 번에 필리핀이었는데 제가 50만원 샀지 와아 어 며칠 전이었어 아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일병대 타령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징역 일령 집행유예 2년 맞고 다시 군생활을 제대로 했어요 근데 제대로 타령설 한번 들어볼까요 타령설이요? 타령설이요? 아 이거 대륙에서 한건데 괜찮아 예 알겠습니다 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부대에서 동기 있잖아요 같은 동기가 있잖아요 부대 전입하는 동기가 있는데 동기가 건국 어디지? 건대 건대 경영나 꼭시 180 막 팔에다가 축구 잘하고 굉장히 A급 병사였고 저는 막말로 폐급 폐급 병사 굉장히 못생기고 키도 작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차별을 많이 했어요 되게 막 걔만 이뻐하고 되게 저만 맨날 갈구고 저희는 또 폭력이 있어서 때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못잇겠다 여름철이었는데 슈가도 잘리고 이래가지고 여름철 여기 못잇겠다 이래가지고 군대에서 그 군대 후문 있죠 군대 후문으로 타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슈가 나온 군인인척 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거기서 활동복을 입고 있었는데 군복 A급 군복을 따로 쇼핑백에 챙겨가지고 그걸로 갈아입고 슈가 나온 군인처럼 이렇게 택시를 타고 거기 문산 있죠 파주 문산 파주에서 저희 구로돈까지 택시비 나라사랑카드라고 있는데 거기 월급이 30만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8만원 내고 서울까지 와서 구로돈 거기 ATM기에서 현금 22만원 나온거 다 빼고 체크하는데 다 찢어버리고 추적당할까봐 그래가지고 혜화역 가서 혜화역이라고 아세요? 대학로 대학로 거기 가서 대학로에 가장 싸구려 모텔에서 3일동안 버티다가 엄마한테 전화를 여기가 하이라이트인데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 뭐해? 너 왜 탈영했어? 어디야? 울먹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 나 좀 숨겨줘 엄마 나 좀 그러니까 며칠만 있다가 내가 자수할테니까 숨겨줘라 그래가지고 엄마가 오래요 신림력으로 오래요 엄마가 좀 하고 조금만 좀 저기 할 때까지 숨겨주겠다 했는데 딱 신림력을 갔는데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냐고 했는데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고 엄마 엄마 어딨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헌병대가 제 여기를 잡고 뭐 서재희씨는 뭐 체포되셨습니다 뭐 변호사를 사념한 권리가 있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엄마가 신고를 했다고 그리고 엄마가 통수를 친거죠 그래서 그래서 염통 염통 지렸다 그래서 염통 염통 걸렸네 엄마가 신고를 해가지고 야 근데 궁금한게 이 새끼 옛날에 그러니까 만나기 전에 초반때는 군대 안 간 사람에 대해서 엄청 혐오를 하고 군대 갔다가 자기가 이제 나 솔직히 승량이한테 대놓고 우리 둘이 있을 때나 그럴 때는 자기 탈영서를 나한테 푼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이 새끼 아프리카 시작하고 지 혼자 방송을 하더니 나랑 같이 방송했을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탈영서를 나는 이 새끼 방송을 통해서 접한거야 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나한테 까일거리를 제공하기 싫어가지고 탈영서를 안 풀었던거야 굉장히 지질한 새끼였어 난 진짜 놀래가지고 그냥 뭐 대놓고 난 그런 얘기는 하지 야 씨발놈과 같이 지낼때는 개새끼가 그런거 야 너 진짜 존나의 아가씨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잖아 그냥 냅뒀었어 그냥 가짜놨어 솔직히 존나 가짜놨어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승량이랑 이제 뭐 스카이프를 형 제가 물떠올게 오랜만에 좀 종부리듯이 승량을 물떠와 한 번만 해주세요 아냐 예? 오랜만에 아 그런거 같지마 아 형 바뀌었어 네 알겠습니다 가득 좀 떠와 네 그랬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 새끼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얘도 약간 조금 그 좀 방송키면 약간 흥분하는 과?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어 그래서 뭐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난 지금 존나 배신감 느꼈었었지 왜냐면은 군필자라고 존나 아무튼 개 지랄을 했었거든 이 새끼가 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 새끼 뭐 가득 떠왔습니다 어 방송 키고 그랬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신경 꺼야지 그러지 말았었지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찌질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야 제가 그때 뭐 이어서 좀만 더 하자면은 헌병대 가서 제가 살을 제가 살려고 아니 나는 그것보다 궁금한게 네 탈영을 하잖아 네 탈영을 하면은 이제 네가 군생활 하다가 이제 좀 그 뭐라 하더러냐 충동적인 마음에 그렇죠 네가 일을 저질러 버리고 네 또 그 22만원으로 3일동안 버텼었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면은 3일동안 뭐 한거야 그 안에서 3일동안 내가 딱 탈영했을 때가 뭐냐면은 그때 월드컵에서 이미의 스타가 월드컵 결승전이었어 이미의 스타가 결승골을 넣는 날이야 거기 며칠이지? 월드컵 때 그날이었는데 치킨 시켜가지고 치킨 먹으면서 그거 보고 축구 보고 티비 보고 솔직히 말해서 거기 있는 PC로 딸도 한번 거기서 방 안에서 그러고 있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구요 3일 때 돈도 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3일동안 거의 모텔 안에서 그냥 막 계속 그것만 했어요 자고 그러면서 계속 시간 삐대고 그러다가 돈 다 떨어지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한거죠 그때 헌병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내가 물어봤어요 헌병대 아셨을 때 저 어떻게 되는거에요 조사관님 이러니까 응 너는 영창을 가게 돼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뭐 너 범죄자야 아 우리 2대대 슈퍼스타 서재희 왔어 이러면서 막 조롱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더라구요 넌 짓이 뭐 네모부절이가 있었냐 뭐가 괴로웠냐 근데 제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게 제가 살려고 중대장 소대장 소대원들 다 찔렀습니다 여러분들 뭐 맨날 매친에 뭘 때렸다 어? 소대장이 뭘 해먹었다 해가지고 다 찔러가지고 중대가 거기 소대가 폭파가 됐대요 한간에는 그래가지고 저 땜에 그때 진급 못된 중대장님 죄송합니다 예 장기 저기 한다고 그랬는데 저 땜에 진급이 안됐대요 중대장님이 그래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소령 안되신거 정말 사과드리구요 그래서 그때 영창가가지고 영창가서 한 3개월이다가 괴롭힘을 많이 당했어요? 네 당했죠 네 많이 당했죠 어떤 식으로 당했는데? 그때 이제 거의 주로 많이 맞았습니다 땀을 맞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고물상을 하시는거 아시죠? 고물상을 하시는데 그때 우리 선임이 근무하면서 너는 뭐 아버지도 고물이니까 자식새끼도 고물 고물새끼가 태어났다 막 이런 식으로 언어 폭행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죠 비교하고 동기랑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맞은 적은 있었어? 맞은 적? 있었죠 많이 맞았죠 근데 그때 너 군대 갔을 때면 그때가 몇 년도인데? 그때가 이제 2009년도 2010년도 그때는 이제 뭐 사건이 안 터졌을 때에요 내모부조리가 있었을 때에요 좀 네 그래서 김일병 사건이 터지기 전이라서 넌 그러면은 빨간줄이 그인거야? 그였죠 집행유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을 살다 왔어 너? 아니까 집행유예 2년 형님 집행유예 뭐이세요 형님? 집행유예는 아는데 징역 1년이라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기간동안 집행을 유예한다 죄를 지으면은 그때는 징역 1년이다 이 말 아니야? 맞지? 아 죄송해요 제가 이런거 아예 몰라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무서워 얘가 아 진짜 무서워 왜냐면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는게 있으면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라는게 있으면은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 근데 내 앞에서는 성례를 안 밝히고 막 그렇게 있다가 그런거 보면은 좀 무서워 그런게 나는 아니 이제는 그런거 전혀 없어요 형님 이제는 뭐 죽는거 전혀 없어요 예 이제는 충동적인거 전혀 없고 제가 만약에 충동적이었으면은 여기서 정말 날뛰고 그랬겠죠 형님 만나서 절대 안 그렇습니다 형님들 아무튼 참 대단합니다 예 탈영을 해가지고 그러면 빨간줄이 아예 그인거네 그래서 내가 인천공항에서 맞다 그거 궁금해 그거 궁금해 뭐? 너 팝콘에서 이제 난 승냥이 소식을 몰랐어요 좀 승냥이랑 약간 멀리 했었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자격지심 같은거 그렇죠 충분히 혼자 방송할 수 있다는걸 보여주고 싶은데 자꾸 승냥이만 애들이 찾아 그리고 거기다가 니가 또 따로 방송을 했었고 그러고나서 좀 더 멀어지고 방송을 했는데 니가 또 거기서 그때 찰나에 또 영정을 당했어 맞아요 영정을 당했는데 영정 당하고 나서 뭐 지금은 다 풀었지만 그 당시에 비범이랑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이 새끼가 자기 영정 당한거를 내가 신고한게 아니냐 진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 새끼가 이거는 인정을 해야되는게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진짜로 인정을 해야되는게 뭐냐면은 얘는 그 성격이 좀 그런게 있어요 지금은 어떨는지 몰라 하지만 그 당시에 나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니 그거 말해도 돼요 야 너 영정 당했냐 아니 얘기 나중에 일단 내 얘기 끝나고 형 형이 혹시 신고한거야 그 얘기를 내가 듣는데 아니 나 진짜로 내가 그냥 웃었어 웃음 밖에 안나왔어 난 진짜 얘를 견제할게 하나도 없어 까놓고 얘기해서 난 얘가 내가 얘를 왜 견제하냐고 그리고 방송하다가 자꾸 싸울뻔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야 자꾸 시청자들이 이간질하고 얘한테 갖고 막 뭐라고 하니까 그 화살을 나한테 돌려갖고 지랄을 하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BJ들끼리 관계가 아주 막 이상해지는거에요 예? 그러니까는 아 이게 좀 이상하다 어 그래서 그래서 그때도 난 참 얘를 좀 이상하게 봤었고 이상한 그런게 있더라고 그래서 방송은 난 무조건 혼자 해야된다 개인 방송은 무조건 개인 방송 해야된다 이거를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럴게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막 이새끼 뭐 나한테서 뭐 폭로하는데 어쩐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것들도 페이스북에서 막 일을 했었고 그것도 다 지나갔고 그냥 모든 그런 역사들이 태풍같은 그런 역사들이 다 지나치고 나서 얘는 얘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저도 저 나름대로 유튜브 자리를 잡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나게 된거에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어요 우리가 해명좀 해주세요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어 그래 뭐 얘기해봐 해명좀 하자마는 뭐 코트형이 뭐 대륙측에 뭐 저기에서 나를 정지를 시켰다라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먼저 저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누군진 말 안할게요 형님 진짜로? 예 아 지랄하잖아 같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야 코트형이 대륙에 뭐 파트너비제이 한다고 그러고 너 이렇게 자르라고 조건 이렇게 건거 아니냐 계약한거 아니야 어떤 미친새끼야 그래 예? 형 말해도 돼요? 아 잠깐만 말하지마 말하지 말아봐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야 방송 떠나 진짜야? 진짜 엄마 걸고 나 진짜로 어 형이 배신감되고 있었는데 진짜 난 이거 삼자대면이니 넌 뭐다 다 할 수 있어 어 에이 진짜 지금 정말 저는 맹세합니다 뭐 방송 끝나고 들을게 네 알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들을게 너 얘기 나게 나한테 처음 하는거 아니니? 네 근데 진짜로 그 당시에도 말했잖아요 아 니가 니가 흘리듯이 얘기는 했는데 내가 그냥 안 믿었지 같이 있었잖아요 지랄하지 말라 그랬었지 그 당시 같이 있었던거 아시죠? 같이 있었죠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 집이었어요 그 사람 네 이거 정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삼자대면 뭐 저기야 거짓말 탐지기 대법원가서 거짓말 탐지기 해도 난 자신 있어 아니 근데 어 지금 뭐 남순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누군지 내가 아직 안 들었고 얘가 같이 지내던 사람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아직 안 들었고 뭐 나중에 얘기를 들을게 근데 너무 재미있는데 제 여건이 오늘은 도와주질 않네요 좋은 방송 부탁드려요 아이고 5천원 감사합니다 YHY 오늘 또 왔네 5천원 너무 고맙고 남순이 얘기하면서 어그로 끌지 맙시다 그래요 왜냐면은 제가 뭐 솔직히 시청자 파워가 되거나 그러면은 예전처럼 그랬으면은 뭐 싸움이라도 될텐데 그것도 안돼요 그리고 방송에서 내가 어그로 끌어서 지랄하는 것밖에 안돼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절대 남순이 얘기는 아예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지금 매니저들이 니은시옷 남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냥 막으세요 뭘 해도 제가 예전에 SNS로 하겠다 했던거 그건 잘못한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인정을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때 승량이도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 뭐 방송 그렇게 하셨던데 형은 되게 착하다 진짜 되게 착해졌다 옛날처럼 안그런다 아니 내가 하기가 싫어 그냥 징그러워 지겨워 이제 지겹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그 저 얘기하지 마세요 그걸 얘기하지 말고 뭐 아무튼 얘 성격에 대해서 얘기하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건데 어 그랬구나 그래서 형이 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있었구나 아니 난 솔직히 아니 난 솔직히 왜냐면 아직도 그럼 못 믿네 내가 뭐 여기서 아니 못 믿는게 아니라 못 믿는게 아니라 난 가끔씩 니가 이제 조금 이제 뭐 방송할 때니까 지금 우리 서로 텐션이 어느정도 올라와서 이제 좀 얘기 잘 맞고 그런게 있는데 평소에는 우리 둘 다 너무 조용해요 평소에는 평소에는 둘 다 너무 조용하지만 범한 소리나 그냥 굉장히 할말만해요 우리 서로 진짜 조용히 같이 있으면은 어 그랬는데 뭐 그런 과거들이 있었어요 타령도 하고 어 아 맞다 내가 얘기하려고 했었던게 그거였어 머리가 정리가 안되네 그 팝콘에서 얘가 어떤 여자 BJ한테 그 고소를 당했다 어 아 이거는 고소를 당했다 뭐 그래가지고 예 나체 사진을 보내서 아 아니 아니에요 나 임반결해서 봤어 내가 방송 쉴때였어 말 안해도 말 꼭 해야되나 굳이 아니 이거 꼭 야 왜 그런거 왜 못가 어쨌건 너 사실이야 예? 얘기를 해줘 그거에 대해서 아 예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제가 잘못했어요 미친새끼라니까 내가 진짜 아니 잠깐만 아니 내가 웃긴게 뭐냐 이 새끼 미친새끼야 아니 나 진짜 같이 있을때는 진짜 얘도 약간 방송 켜면은 약간 좀 그렇게 되는게 있어 약간 좀 이렇게 바뀌는게 있어 뭔지 모르겠지만 표정은 왜 그래? 아니 왜 얘기를 안해 창피해서 그래? 아니 창피해서 그래요 진짜로 아 창피해서? 뭐든지 말할 수 있지만 이거는 좀 아니 창피한 과거라서 충동적이야 충동적이고 충동적이고 아니 뭐 솔직히 그 성욕이 센거니까 그거는 뭐 성욕 센거는 니나나 똑같은거고 누구나 우리 성욕이 세요 성욕 센거는 좋은거야 근데 충동적이야 진짜로 내가 충동적으로 얘기를 하는거는 뭐 탈영사건도 있었고 반성하겠습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그런 그 사건들을 보면은 충동적이야 진짜 충동적이야 저희 어머니가요 제 컴퓨터 뒤에 벽이 있거든요 거기다 뭐 붙여 놓은 줄 아세요? 뭐라고?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분노 뭐 조절하는 법 화났을 때 뭐 진정하는 법 열까지 해가지고 프린트 해가지고 붙여놨더라고 엄마 이거 뭐야? 했는데 아니 방송하고 있을 때 이제 방송 끝나고 야 이거는 진짜 좀 상처겠다 형은 솔직히 내가 어저께 자기 전에 너한테 얘기했지만 난 엄마랑 아예 끊었잖아 엄마랑 연락을 안해요 지금 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고 일어났는데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가 분노 조절하는 법 방송을 니가 얼마나 얼마나 시끄럽게 하고 개처럼 했으면 새끼야 엄마 그런걸 붙여놔 궁금한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저한테 뭐 팝콘이라던지 뭐 여러가지 궁금한거 있으면은 예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박소연 근황이요? 코트형 얘기했지 않나요? 박소연 근황? 박소연 근황 뭐 말하자면 좀 그랬지만 어 노래방에서 예 근데 잠깐만 잠깐만 예 이거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거니까 밝혀지진 않았는데 아니니까 니가 그 얘기를 어디서 누구한테 어떻게 들었다는걸 얘기를 해야지 니가 그 결과만 얘기해버리면은 또 형 방송갔다가 또 그렇게 얘기해 얘기하지 문제를 일으키지 말자니까 뭔 말인지 알지 알겠습니다 어 노래방에서 뭐 종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루머에요 확실하진 않고 예 그렇게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옛날에 곱창 똥 빼는 알바 있잖아요 박소연이 부산에서 근데 그거 하다가 노래방에서 뭐 저기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간에는 예 시우 얘기는 해도 되나요 시우 얘기는 시우는 제가 광주에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요 예 면회 가서 영치금 50만원을 넣습니다 영치금 50만원 넣고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상해 있더라구요 얼굴이 머리도 많이 자라고 면회를 갔어요? 예 면회 가서 영치금 50만원 넣고 들어가서 면회 했어요 면회 했는데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얼굴이 많이 상하고 머리가 좀 많이 길고 굉장히 좀 예 그렇게 있더라구요 힘들게 있더라구요 인천공항이요? 그럼 인천공항 썰 한번 풀게요 인천공항 제가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알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면세점 알바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인천공항은 신원조회란 거래요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은 내가 뭐 정가가 있나 뭐가 있나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가 해서 신원조회를 하는데 제가 탈영해가지고 전과가 있었잖아요 근데 탈영해서 전과가 있는데 그걸 숨기고 그냥 입사를 했어요 숨기고 입사를 했는데 나중에 일한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나? 갑자기 과장님께서 오시더니 잠깐 얘기 좀 하자고 그래서 오더니 너 탈영했냐? 너 그거 숨긴 거야? 너 신원조회 하니까 전과 뭐 탈영한 거 다 나왔어 이래가지고 너 짐 싸 너 오늘부터 회사 나오지 말고 지금까지 일한 거 월급 줄 테니까 그냥 조용히 나가줬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바로 짤렸죠 그날 예 3개월 동안 일한 거 못 봤고 많이 예 잠깐만요 여러분 저 담배 다 폈고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뭐 옆에서 봤는데 아 굉장히 시청자들 채팅창이 엄청 집중하고 저길 하네 스타일이 아 그렇게 하면서 거기는 팝콘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예 그걸 보고 또 리액션을 해줘야 되니까 아 근데 인천공항에서 그럼 3개월 만에 저기를 3개월 동안은 계속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구만 예 3개월 동안 무슨 일 한 거야? 3개월 동안 그 면세점에서 들어오는 그 뭐라 그러지? 면세품 그런 거를 이제 카트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가방길 연결해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끌고 다니면은 막 일본인도 그렇고 중국인도 그렇고 막 길을 물어봐요 중간에 길을 물어보면은 막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건데 엄청 없지? 네 문 닫고 오자 문 닫고 오자 문 닫고 오자 여기만 닫을게요 형님? 아니 저거 거기 창문만 닫으면 돼 네 그래서 거기서 그 카트 끄는 알바 카트 끌고 전화받고 이런 되게 힘든 몸으로 할 수 있는 알바를 했는데 거기서 잘렸어요 진짜 바로 시급 11,000원이었는데 괜찮죠? 시급 11,000원 받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생이 저는 굉장히 솔직히 좀 쓰레기 인생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코너를 해요 형님 모르니까 자 무튼 그러면은 여러분도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코너 위주로 조금 썰은 많이 풀었으니까 코너 위주로 조금 가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요 그